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의 방송에는 잔인한 범죄에 대한 묘사가 여과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등에게는 청취의 주의를 혹은 청취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말은 중요한 기록을 남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맹신한다는 개념과 혼동되곤 합니다. 이번 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전통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적폐를 뜯어 고치는데 인색한 사회에서 약자가 다치고 신음할 때 사회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묵인, 방치 혹은 조장하는가를 관찰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창고가 될 만한 이야기인지는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굳이 농어민이 아닌데도 말이죠. 지금 한국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째 비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 자기 인생에 꼭 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기상청에서 지난 일주일째 계속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별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문제로 희망 고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서울에.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또 해가 쨍쨍 나고 있을 것 같다는 예보입니다. 이번 장마도 마른 장마일까봐 걱정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6월 마지막 전 목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XSFM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유변상 PD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지금 왔잖아요. 네. 그쳤어요. 그쳤어 그새? 네. 지금 안 와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왔어. 한 시간 반. 한 한 시간짜리 장마가 마포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낚였을까 이렇게 내가. 나는 내 인생에 굳이 그렇게 많은 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비가 온다는 예보만 들어도 비가 오길 기다리게 된다는 심리가 좀 이상해요. 아니 근데 이게 몇 년째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기장청이. 우리가 안 본 거 아닐까요? PC방에 앉아 있느라.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기장청이 오보한다는 사실이 회자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래 들어와서. 근래 큰 몇 년간. 네. 근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네. 기장청에 예산이 삭감됐대요. 네? 네. 그래서 욕할 수 없다. 이런 리프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긴가? 이렇게 못 맞출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실무자가 잘린 다음에 그 후임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 우리 쪽에 배정된 예산이 줄고 있구나라는 건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쓸데없이 판독할 수 없는 위성사진을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동환 기상캐스터가 얘기할 때는 고기압 저기압 막 분필로 그림을 쐈잖아요. 그렇죠. 예측으로 그때는 쓸데없는 그런 위성사진 같은 게 없었단 말이야. 판서하면서. 해독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거 들어와가지고서 막 더 헷갈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언제나 그렇듯 저희들의 뉴스가 좀 속도가 늦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막 많이 얘기하고 다니던 문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별 이야기 안 드리고 뚜껑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황골 듣고 와세요.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OECD 국가 저출산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장시간 노동 1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늦출 수 없습니다. 이상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단일 품종으로 된 쌀은 가격이 좀 비싸던데? 하루 3끼 밥 먹자 근데 그런 쌀조차 쌀눈이 살아있는 건 아니더라. 하루 3끼 밥 먹자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에서 자란 신동진 단일 품종의 프리미엄 쌀 하루 3끼 밥 먹자 신동진 쌀눈쌀은 미세한 도전 과정을 통해 3번 돌려깎는 기술로 쌀눈이 살아있습니다. 몸에 좋은 쌀눈쌀은 하루 3끼 드세요 하루 3끼 밥 먹자 안녕하십니까 광고와 생활 하기 전에 되게 오랜만에 이 구도를 보게 되네요. 자판타 우면상 보기만 해도 기력이 쇠하고 지난주에 정치넷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데이터 센트럴 할 때 김상조 엔지니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렇게 그리웠어? 옆에서 도도님이 무력한 얼굴로 이렇게 웃고 계실 것 같은 제가 등기를 떼봤는데요. 주인이 없습니다. 진정한 모둑각이었지 진짜. 하여튼 그렇고 광고와 생활 하루 3끼 밥 먹자 에서 10키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만한 거 있어야 돼. 네. 원래는 20키로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를 통해서 아 20키로 너무 부담된다. 혹시 좀 더 작은 소포장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바로 10키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사장님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내달라고 해서 내주면 이야기 한 두세 명이 산다. 그런데 하여간 해주셨어요? 아니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밥을 늘 해먹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한 5, 6년 전까지는 20키로짜리를 사서 먹었는데 요즘 10키로씩 먹어요. 그러니까 20키로 안 사요.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외신 분석 단어만 다른 우리 이야기 우리는 오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성폭력이 관련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앞에 안드로이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언제 저희는 농담을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농담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청취를 자제해 주시기를 매우 권장을 드립니다. 혹은 최소한 앞에 한 4, 50분 정도는 그냥 넘겨들으시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과 면식범이 아닌 사람의 소행 관련된 살인 이런 사건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그냥 강력범죄 하나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리돌림 해버려야 될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방송을 쭉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할 방송 되게 많을 텐데요. 그 문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의 이야기를 전달을 받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나 범국민적으로 여론으로 혹은 나중에 법제도가 바뀐 것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제가 민권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손희상 선생이 지적을 하였듯이 문화의 시계는 돌아가는 속도와 돌아가는 타이밍이 서로 달라서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습게 보는 나라들 이 우리가 겪은 홍역을 훨씬 먼저 겪은 나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실사례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문가를 찾고 찾다가 되게 유명한 인도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다니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인물을 그래서 실제로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해진 게 인도에 정말 거기에서 잘 아셔서 그런 건지 본인이 그렇게 나를 많이 하고 다니셔서 그런 건지 그죠. 후자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 친해서 그래. 본인 얘기밖에 못 들었어 우리는. 우리 인도에 가보지 않느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평수자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본인이 유명하다고 주장한 지 오래된 인도 전문가 인도 환타님이라는 분을 섭외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네. 사과드립니다. 저희 당의 아이가 아니구나. 우린 벌써 다 나았어요. 다 치료됐어요. 괜찮아. 현재 유명상 피디야 저는. 지금 얼마 지났죠? 이제 석 달. 석 달. 석 달. 저희는 치료했습니다. 네. 완치됐어요. 중간중간에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냅두죠. 그럼 저희도 있어야지. 개표방송을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보면서 아 맞다. 중국 가셨었죠 그때. 기분이 좋아서 와인 하나 깠다가 어 이거 700 거의 US 100불을 내고 아 방 안에 있는 와인 가셨어요? 아니 컴플리먼트 처음 있길래 어 이거 컴플리먼트인가? 이러면서 야 이 여행 작가는 종처럼 하지 않는 짓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냥 그날 기분이 좋아서 아 컴플리먼트 보고서 칭찬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뭐 칭찬으로 와인을 줘? 이러면서 환타님이 워낙 잘하셔서 결과가 나왔나 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총선의 최종 변수 환타님과 함께 오늘은 전문분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타님 나오신지 우리 방송에 들락날락하신지 한 2년 됐는데 인도에게 처맙니다. 뉴델리에서는 지난 16일 심야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남성 6명이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저항하던 남자친구를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의 공부는 샀습니다. 네 2012년 12월 16일 오후 8시 30분경 남부 델리에 이제 사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시티워크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인도도 요즘은 좀 이제 사기가 좋아져가지고서 이제 초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남부 델리라고 하신 곳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델리입니까? 델리에서 이제 남부지역이 신시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구촌 강남이군요? 네 올드델리라고 하는 구지역은 이제 무글제국시대 때 만들었던 완전히 아수라장 거기서도 이제 가장 핫한 백화점이에요. 시티워크라는 데는 명품관 같은데 혹은 뭐 인도시아에서 커피빈이 들어갔죠. 아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보는 대형 쇼핑몰 네 그렇죠. 방콕으로 치면 파라곤 같은 데죠. 시암스퀘어 쪽 같은 데인데 한국인 여행자들은 이런 걸로 놀래죠. 아니 인도에 가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갔다 가도 괜찮은 데가 있어. 우와 놀라운데? 뭐 이러면서 아직 우리는 이제 노트북을 두고서 스타벅스에서 화장실을 가지만 한국 바깥의 나라에서는 많이 안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큰일 나죠. 저 술 먹을 때 가방 안고 있는 이유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가방을 밖에다 못 놔요. 맞아요. 방금 부모 몰래 소를 판 큰아들처럼 구시죠? 술을 드실 때 보면은 일단 가방에서 껌을 꺼내실 것 같은 그런 아 그게 습관이 드신 거다.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왜 그렇게 불안하게 맨날 그러시나 했어요. 마음이 불안하진 않아요. 행동이 그런 거지. 하여간에 이제 그런 남부델리를 대표한 쇼핑몰이자 멀티플레스가 있는 극장에서 23살의 의대생이었던 조띠싱 판데이라는 아가씨가 남자친구인 아빈드라 판데이와 함께 극장에서 나와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이 조띠싱이라는 여성분의 집은 드와르카라고 해가지고 델리공항 인근에 있는 지금 사건 발생지로부터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이 있었어요. 드와르카 10km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극장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내루대학이라는 인도의 국립대학 캠퍼스가 있는 데까지 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오토릭자라고 하는 바퀴 3개 달린 택시가 있는데 인도에 가면은 그걸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택시를 부르는 이름이군요. 오토릭자라는 말이. 세발 달린 택시. 세발 달린 택시. 태국에 있는 툭툭. 툭툭 같은 거. 툭툭툭보다 조금 소형이에요. 3인승 차량. 하지만 이날 12월 16일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델리 시민들도 중산층 이상들도 신나게 놀다가 귀가할 시간이었죠. 당연히 스티워크 쪽은 이제 집에 가려는 인파로 분볐을 테고 택시를 모는 사람들은 웃돌려고 했겠죠. 주말에 강남역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대학생 커플 들으니까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을 흥정을 하지만 세발 택시를 하나도 잡지를 못해요. 일단 물리적으로 이분들은 시간이 촉박했던 게 극장에서 나온 게 20시 30분인데 세발 택시를 타고서 내류대학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내류대학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가 9시 30분이 막차예요. 한 시간 남았네요. 한 시간밖에 안 남았고 빨리 끊기네요. 이 백화점에서 내류대학까지는 세발 택시를 타도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택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웃돈을 요구하고 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에 서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나가는 릭샤에 택시를 잡았겠죠. 세발 택시를.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떤 버스 한 대가 정차를 하는 거예요. 노선 버스가 아닌 그냥 지입차주들이 몰고 다니는 버스들이 인도는 일반적이잖아요. 델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노선 버스만 있어요. 노선 버스만 있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공공노선 버스가 아닌 사설버스가 그들 앞에 섭니다. 네. 버스를 보면 맨 운전석 창가에는 투어리스트라고 써있고 이 버스의 원래 정체는 사기박교 애들의 통학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노란색 색칠한 미니 봉고 같은 물론 이 차는 35인승 큰 차였는데 그 차가 정차였고 이 차는 인도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어느 학원에서 운전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라이센스를 앞에 붙여요. 그런데 라이센스 중에 하나가 내류대학교 통근과 관련된 라이센스 있었어요. 대학 같은 데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이것 때문에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찌 됐건 이게 불법버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센스가 여러 개 있는 버스니까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버스가 정차가 와서 어디로 가냐고 했고 이 두 명은 문하르카라는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침 거기 가니까 탑승을 해라. 그래서 태웠죠. 그곳이 내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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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 순환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간 거예요. 고객의 의도대로 안 갔다. 그렇죠. 그러자 조티싱 여성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가 남자친구가 항의를 했죠. 어디 가는 거야 너네들. 라고 하자마자 가해자들이 남자친구를 데려다가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폭행을 하면서 쇠파이프를 썼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땡은 게 아니라 버스 안에는 여섯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 운전을 했을 때 다섯 명이 있었죠. 다섯 명이 남자를 집단 린치하고 남자가 저항력을 상실하자 조티싱을 데리고 버스 뒤로 가서 성폭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대로 성폭행을 했죠. 범행은 약 한 시간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일단 가해자 중에 하나인 무케시싱이라는 사람이 무케시싱 이후에 BBC 다큐멘터리 인도의 딸이라는 데 출연해서 말한 바에 의하면 성폭행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폭행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신구금이 된 상태에서 아마도 감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신나이 그런 발언을 했다. 실실 웃으면서 10만 8천부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그렇다 쳐더라도 일단은 성폭행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성이 나우적인 걸 발견됐을 때 한국에서는 어린 여자아이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죠. 성기가 훼손되었던 그 사건과 똑같이 성기가 훼손되고 치아가 다 부서지고 몸속까지 상해서 발견됐거든요. 성기와 관련된 부분과 식도와 관련된 부분이 모두 상했다고 했는데 증언도 했겠죠. 범인들이 쇠파이프를 이용했다. 일단은 남자친구는 살았으니까 남자친구 증언이 있었고 피해자인 지금은 사망한 조티 씨인 같은 경우도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을 때 한 2시간 분량의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상황을 측정할 수 있었죠. 어찌됐든 한 시간에 범행 후에 이 커플들은 두 명 다 발가벗겨진 채 오후 11시경에 거리에 버려져요. 차도에다 버리고 간 거죠. 정확하게는 남자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을 던진 다음에 바퀴로 깔려고 했대요. 깔아버리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피했고 도로 한복판에서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깔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버스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 두 명의 피해자는 인도가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12월 16일이면 춥거든요. 밤 11시 알몸으로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 당시 일기예보를 봤더니 대략 한 섭시 8, 9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그런데 8, 9도에서 사람이 알몸으로 있으면 되게 추워요.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은 춥거든요. 그리고 연평균 30도가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체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면 체감 온도는 얼어 죽을 체감 온도였을 것이고 그리고 차로 이 사람들을 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건 말 그대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 상황을 모면했다는 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그걸 다시 돌아오긴 좀 그러니까 일단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하여간 죽이려는 의도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은 바깥에서 한 20분 정도 방치가 돼요. 사망한 여성인 조디싱이 이때까지 의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남자친구 발언에 의하면 계속 울면서 도와달라고 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자동차들이 보기에는 뻘거벗은 남자가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미쳤나 보다라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여간에 방치가 되는데 그러다가 한 행인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죠. 여기서 인도 경찰과 병원 단구에 초기 삑사리가 발생하는데 생존자의 남자친구인 아빈드라 판데이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에 도착해서 무려 세 곳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뺑뺑을 돌린 거죠.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똑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고 우리도 흔히 공무원들한테 겪는 일이잖아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겪는 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살인사건의 주변 사건이 나왔을 때 강력범죄가 나왔을 때 겪는다면. 세 곳에 조사를 거쳐서 병원으로 인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담요 같은 것도 주지 않고 그냥 옷까지는 줬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밖에서 노출돼서 떨었던 사람들이고 성폭행을 당한 상태잖아요. 린치를 당하고 이 상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런 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날 새벽쯤에야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피해자인 여성인 조티싱을 처음 진찰한 병원의 의료보고서에 의하면 복부에 심각한 중상 생식기부터 장까지 이르는 구간의 외부 물질에 의한 막대한 손상.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어봤어요. 의학 전문기자 어저께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여성기를 통해서 대장까지 손상이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리는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가능하다고 엄청난 물리력을 썼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손상 원인은 둔기에 의한 성기로부터의 침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건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동차용 크랭크 핸들 있죠. 크랭크 핸들. 그거를 성기에 넣고 초기 의료기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가디언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장을 손으로 끄집어냈대요. 내장기관을 범인들이 손으로 뽑아냈다. 그래서 노출이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온 사람들을 뺑뺑을 돌린 거죠. 이 상태로 온 사람들을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고 병원을 보내지 않았다. 보냈죠. 보냈긴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보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여기서 경찰 대변인 말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미 창자가 뽑힌 상태였다. 그것 외에 이 손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상모로 사건 자체가 잔혹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회문화다 보니까 한국만 해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록에서 접근 가능한 의료기록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접근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상당히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접근 가능한 자료만 보더라도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물리력을 잔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인들이었다면 아마도 식도와 기도의 손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식도와 기도도 같은 크랭크 핸들에 의한 파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치아가 다 나갔대요. 그런데 범인인 묵혜지 씩이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면 성폭행을 하는데 여자가 자기를 물었다. 의사가 인터뷰한 언론기록이 있어서 봤는데 의사 인터뷰를 보면 초기에 그녀가 유일하게 했던 말은 예 무죄다르트 호따해 그러니까 나 아파요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예 무죄다르트 호따해 예 무죄다르트 호따해만 말을 했대요. 신음이었겠죠. 아파 아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몇 마디 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한 번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6일 사건 당일만 5번에 걸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의료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건 신음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후 피해자는 인도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인 AIAM이라고 하는 AIAM이요? 인도국립암센터거든요. 여기서 19일 날 장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3%를 제외하고 모두 적출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피해자는 의식도 유지했고 생명유지 장치도 제거한 상태로 과일 주스 먹었다 이런 기사가 올라갈 정도로 호전영상을 보입니다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감염에 대한 우려가 왜냐하면 일단 크랭크앤들이 증거로 압술됐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도구 안 써요. 그렇게 녹이 많이 쓴 도구를. 그냥 녹이에 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12월 21일 사건이 16일 날 발생했으니까 5일 후 이때부터 언론들도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했을 지점이라 그녀의 생명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일대 정부는 이제 폼을 잡죠. 가서 사진 찍고 옆에 가서 쓸데없는 방해를 하죠. 사람의 생명 상관없이. 옆에가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뭐 초기 집권당의 실적 수반이었던 소니아 간디 같은 경우는 사건 이틀 만에 병원에 방문했어요. 가서 사진 찍어요? 아니 가면 카메라 같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서 되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는 저기는 무균실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도자료만 쓰는 정도의 예의는 발휘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 팽목하니 가서 라면 드신 분도 차관이셨고 우리나라에. 겹치네요. 겹치네요. 겨란은 안 넘어 먹었다는 드립을 치신 분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고. 네. 모자란 법칙이 없이네요. 정부에서는 그녀를 살리기 위한 의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사들이 보면 큰 환자 중요한 환자 있으면 가서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만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걸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서 전국의 의사를 모아서 의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 날에는 보다 나은 시설이 있는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로 결의를 해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싱가포르로 옮기기로 국내에서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아니요. 그런데 이게 의사들은 반반으로 여론이 갈렸다고 나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의 전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요.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있는. 아 그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적 이슈예요. 지금 이 조티싱의 생명의 안위에 가는 문제는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한타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끼리의 논의가 논의를 최우선으로 결정을 따라가줘야 될 텐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걸 밀어붙여서 더 큰 병원에 보내주는 액션을 보여주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게 저는 강하다고 보는 게 일단 델리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 고생을 시킨다. 그렇죠. 환자로 하여금. 아무리 누워서 이동을 한다더라도 원래 중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큰 병원까지 트랜스포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엠브라스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거고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기한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노멀한 상황이 아닌 거죠. 육시랑 다른 상황이니까. 봉합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고. 실제 의료기록을 보면 이 가능성이 좀 강하게 재확인되는 게 UMC가 했던 그런 의혹들이 12월 25일만 해도라도 언론 보도는 안정적 의식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썼어요. 보도가. 사건 후 10일 차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 행을 결정해요. 참고로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장기의식 전문병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장기의식 전문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인데 이때 이미 시민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었고 집권당은 그녀를 원상복구시켜놓는 데 사활을 건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물었던 이 상황에서 그 정치인들이 바라봤을 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장을 제거해서 외부적인 대변을 뺄 수 있는 장비들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기의식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낸 거죠. 시민들의 반응을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이 왜 이런 생각까지 했나만 놓고 그냥 겉을 보고 있으면 되게 성의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성의있도록 만들자면 우선 다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무진장화를 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냥 미친 몇 사람들이 이런 거지 라고 온 국민이 합의가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정치권이 이렇게 나설 리가 없잖아요. 즉 사람들 머릿속에 나도 당해봤거나 나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생각이 인도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 합의가 작용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이런 사건인 것 같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요. 즉 이건 이 친구를 살리는 목적보다는 장기를 시켜서 어떠한 장애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한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 병크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때 정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는 그냥 당시에 그녀가 의미는 의사소통을 했다는 얘기는 정부 발표했을 뿐이고 어차피 이 시점에 그녀에게 남은 생명은 48시간 이내였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이건 엇갈린 얘기예요. 어찌 됐건 1차 심정지가 기내에서 발생합니다. 싱가포르로 옮기던 도중에 3분간 맥박이 정지됐었는데 어찌 됐건 위기 상황은 수습이 되고요. 어찌 됐건 이때 이후로 그녀는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의식이 있었대요. 빠지고 이때부터 싱가포르에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아요. 비행기로 이송을 했다는 게 이거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당시에 인도 현지 의사위원회 의사들도 상당수가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죽으면 부담스러니까 나가서 죽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라고까지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수의 정치인들도 멍청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었을 수도 있네요. 네. 저도 그렇다고 봐요. 성의를 보여준 바 이렇게 됐다. 덜 욕을 먹는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과격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덜 욕을 먹는다. 우리나라는 이 생각도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덜 욕을 먹는 선택이에요? 먹는 선택이. 최선을 다하는 척. 힘든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 미디어에 계속 비치느니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홍보자료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사망하는 것이 낫다라고 정치인들은 판단했을 수 있겠다는 거죠.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심정지가 한 번 더 오고요. 29일 새벽 4시 45분 싱가포르 시간입니다. 사망합니다. 그녀의 시신은 바로 인도로 운구돼서 사망 다음 날 겐지스강에서 화장이 됩니다.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돼요. 인도 장례법상. 겐지스강이요? 겐지스강이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딴 데서도 해도 되는데 일단 장례는 24시간 안에 해야 돼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늘 적용돼요?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인도 사실 뭐 이렇게 좀 부검을 해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록이 있는 상태고 의문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검을 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의료기록을 할 필요는 없는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를 여행 갔는데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예외를 두는데 그래도 72시간 안에 그 이제 이 시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등장하지 않으면 화장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냉정하게 보자면 경찰을 위한 제도네요. 일을 덜하게 해주네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래요? 전통이 득이죠. 앞으로 계속 나올 전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우선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공조직은 득을 보내요. 그 전통 덕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건을 도통 모르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혹은 들으셨다고 해도 외신 단신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 정도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2012년 12월 델리 집단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죠. 누구 들어보시겠다는 분들 중에 옆에 걱정되는 청취자를 두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시작부터 이 부분까지는 다소 잔인한 이야기들이 표현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녹음된 걸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라 이야기를 한 뒤에도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 뒤에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었기에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게 되었는가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 내용 주변에 추천해 주시거나 지금 안 들어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하실 때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델리의 성폭행 및 폭력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잔인한 살인사건은요.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당장 우리 몇 피로 안쪽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왜 이렇게 그래픽하게 전달을 해드렸는가 를 결국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사건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또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조티신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꿈이었던 친구였어요. 사건 발생 즈음에는 새벽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의대생입니까? 의대... 유니버시티는 아니고요. 인스튜트 인도는 인스튜트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가지고 2년제급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간은 물리치료사가 되시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다니시던 사건 발생 즈음에는 새벽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죠. 아이비엠에서 하는 콜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오후 3시가 아니네요. 하루 노동이 16시간이에요. 콜센터 가능하죠. 인도니까. 심지어 정신노동인데 인도는 이게 원래 이렇습니까? 인도도 근로기준법이 있고 다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일 신기한 건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거군요. 근로를 많이 시킨다. 이런 게... 브리티시 인디아 시절에 만들었던 노동법들의 근간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인도는 독립을 하고 나서 물론 헌법을 만들긴 했는데 기존의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영국 시절에 만들었던 법이 아주 이상해서 고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준용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서 헌법을 제외하고 액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법들은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영국 시절에 가지고 있던 게. 헌법정신과 위배대는 몇 가지만 제거를 하고서 심지어 겐지스강의 보호와 환경을 위한 법률관 같은 경우는 액트가 처음 발효돼서 지금까지 별로 안 보셨거든요. 187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일본의 잔재를 없앤다고 해서 그래도 어차피 일본법을 차용하긴 했지만 일단 다 헐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이죠.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전혀 다이나믹하지 않다. 어찌됐건 인도는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죠. 우리라고 완전히. 약간 변화를 좀 싫어하나 봐요. 인도는. 뭐 해방되고 나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나라도 갈렸잖아요. 거기도. 종교로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로 그 와중에서 효율을 추구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여간에 피해장이 공부를 하시면서 빡센 알바를 하루 16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걸로 이제 학비를 조달했던 거죠. 12월이면 이제 거기도 이제 동기방학이니까요. 그녀의 월급은 약 9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 루피로 약 6천 루피 정도. 12만 원? 11만 원? 아버지가 공항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기준으로는 이제 약간 중산층에서 좀 언더레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족들의 제거에 의하면 이때 늘 잠이 부족했겠죠. 당연히. 쪽잠을 자면서 주독 야경이죠. 여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가족이 죽으면 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 친구를 못 재운 걸 되게 한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그렇고 사망의 원인은 이제 심장마비 뭐 당연히 심장이 섰으니까 죽었겠죠. 폐와 복부의 감염 그리고 뇌손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피해자의 이름인 조띠싱이라는 이름이 드러난 것도 본명이거든요. 인도 사회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면 이게 가문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이 분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리드바야라는 가명을 많이 썼고요. 또 다른 언론들은 다른 가명을 쓰기도 해서 사건 초기에 이 친구를 지칭하던 이름이 한 4가지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이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4명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죠. 조띠싱의 경우는 이제 그녀가 사망하고 나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이름을 밝히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수치스럽냐 실망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거는 인도가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로운 선택인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 전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서는 그랬을 것 같다. 어머니가 대단하셨던 게 인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사회관습상 이런 경우는 숨겨요. 아니라고 그러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냥 모자크 처리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얼굴 까고 다큐멘터리 나오셨고 그러면서 BBC에서 했던 인도의 딸들 마지막 편에서 그냥 어머니가 했던 발언이 인상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은 수치스러운 짓에서 죽은 게 아니다. 내 딸이 뭐가 부끄럽냐. 진정 수치스러운 건 이 나라의 시스템 이 나라의 관료 그리고 이 나라의 정부다라고 말하거든요.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다행히 범인들은 빨리 잡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범행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해자들이 델리 외곽에 순환도로를 주로 탔는데 버스를 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델리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에요. 그나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대도시에 CCTV는 별로 없다? 네. 많이 없어요. 인도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도 많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빡세 대도시들이 요즘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델리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CCTV가 흔치 않다라는 거기다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CCTV를 다 HD급으로 교체를 했어요. 고화질이죠. 인도 기준 최고의 고화질. 그러다 보니까 경찰 CCTV 영상 보면 차량 번호판과 식별 된 정도로 야간에 720p 정도만 돼도 그 정도는 정말 식별이 됐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때 경찰서에 있던 인도에 있는 타블로이드판 더 몰이라는 신문의 기자가 이걸 바로 기사화를 시켜버려요. 다음날. 이렇게 안 빠르거든요. 경찰이 성의를 보였어요. 이렇게 안 빠르다라는 말씀은 다른 범죄 말고 특별히 성폭력 범죄 성폭행 범죄에 있어서도 반은 그렇게 안 빠르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저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값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쟁도 많고 그러다 나라다 보니까 사고로 한 10명 정도 죽으면 그게 한 5단 되게 작게 처리돼요. 큰 기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사건의 확대와 전개에 있어서는 표현이 그는데 운때가 맞았어요. 원래 인도에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계속 흘러갔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가해자 중 둘은 사건 발생 24시간 전에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은 남부델리 사리밖혀 통학버스였고 차량에 대한 조회가 확보된 상태니까 연행은 순조로 깼죠. 범인들은 다한 것 같습니다. 주범은 버스 운전사인 람싱이에요. 이 사람은 33살 사건 당시 그랬고 델리 교도소에서 자살했어요. 이것 때문에 구금된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그리고 가족과 변호사는 지금 살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누군가 죽였다. 그리고 싸우고 목 졸린 흔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주장은. 그리고 동생 무태시 씽 26살 있고 파왕굽타라고 한 19살짜리 과일로점상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도 그냥 버스정류장 우리나라 지금 고속버스정류장에서 과일로점하는 친구인데 과일로점 태연이 하고 있다 연행된 케이스. 그 다음에 악세이싱이라는 사람은 버스 청소원인데 주범이 버스 운전사잖아요. 관련된 여러 대의 차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비네이샤르마는 20살 피트니스 트래커인데 가장 사건의 범행 정도가 였다고 생각되는 친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역시 사형선고가 되겠죠. 사형선고 되어있다. 그리고 17세 남자애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하면 6명이 됩니다. 6명이죠. 6명이에요. 인도에는 18세 이하는 형법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요. 살인죄는 18세 미만에게는 기소가 될 수 없고 최대 3년까지밖에 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태어나고 나서 몇 년 있다 호적이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도도 유아 사망률이 아직까지 있는 나라라 얘가 17세인지 18세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것까지 논쟁의 대상이 됐다? 동사무소에 너무 늦게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입을 열어줄 부모는 흔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 또 안다 돼요. 뼈 철분조직 검사인가봐요. 골밀도 검사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68세 이렇게 나왔는데 골밀도 검사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맞출 확률이 100%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어찌됐건 얘는 지금 2015년 12월 20일 날 만기출소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17세로 인정받았네요. 3년이 지났군요. 만 3년 지났죠. 이미 현재는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제출이 된 상태인데 이건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법안이 나왔다. 이 한 건 때문에 법안이 나왔다. 확실히 지금 인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 보고서를 보면 일단 이들이 범죄를 저지기 전에 파티를 한다는 명분으로 6명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술을 먹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운전사 주범인 자살한 남싱이 썸 해부 펀 을 하자는 목적 하에 인도 영어로는 그래요? 인도식 영어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아니하면 인도말이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하죠. 그래서 좀이 하자 앞으로 들어가는구나. have some fun 이런 이야기까지 다 진술을 한 거겠죠? 차를 끌고 나와요. 원래 이렇게 몰면 안 되지만 끌고 나온 거죠. 술김에. 그렇죠. 이 친구들이 조디식만 범행을 져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남부 델리섭이는 목수를 하나 또 태워요. 이분은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카펜터라고 밝혀져 있는 분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적지라고 해서 차를 태우고 나서는 5명이 또 린치를 하고 핸드폰과 1500 루피의 돈을 강탈한 채 길에다 버려요. 그리고 목수는 이때 길에서 강도를 당하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참고로 이때 경찰이 대응을 빨리 했다고 하면 사실 조태칭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또 병크를 칩니다. 사건 관할기억 다툼을 하는 거예요. 네가 탄 데가 어디냐 내린대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뺑뺑이를 돌아요. 이게 무슨 도로 위 지방 하천 위 이런 데서 발생한 사건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건 매우 구시대적인 경찰 행정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 뺑뺑을 돌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교통경찰관 알이냐 아니면 지역경찰관 알이냐 또 뺑뺑을 돌려요. 하여간 그래서 신고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신고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면 이 사람이 당했을 타이밍을 대충 예측해보면 경찰이 빨리 접수했으면 안 벌어졌어요. 이 뒤에 대학생 커플은 이런 봉변은 안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현재 주범인 암싱은 아까 말씀 자살을 했고 종범격인 4명은 1,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 8월 조뜻싱 사건 이전에 방금 말한 카펜터 목수 납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 4명에 대해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왔고 조뜻싱 성범격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은 안 나온 상태죠. 일단 10년을 살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지 말지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재판도 1심에 1년 걸리고 이러니까 계류 중인 거는 이해는 안 가진 않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재판을 받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약간 바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가해자들 6명 그중에 한 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사망의 원인은 일단 법원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듯하고 법원이나 검경이 청소년 한 사람 있던 사람은 지금 현재 출소를 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신분도 안 밝혀졌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가 안전한 하지만 알려줄 수 없는 곳에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금상태는 아니다. 구금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는 보호관찰 우리도 물론 천재는 없지만 보호관찰과 관련된 법률이 없어가지고 때문에 또 이거 관련돼서 인권단체 쪽 얘기로는 경찰이 어찌됐든 간에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관리한다. 잠시 후에 또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피의자가 지금 형을 다 살고도 법적으로 형을 다 살고도 관리를 관해서 해주고 있다는 건 쉽게 얘기해보죠. 누가 죽일까 봐서요? 그렇죠. 국가적 명예를 인도에서는 지금 사실 일반적인 아저씨들의 생각은 인도 K저씨 인도는 I저씨구나. 그러네요. I저씨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범죄보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의 위신이 망가진 게 더 짜증이 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잠시 뒤에 나눌 얘기는 그거겠군요. 인권이냐 명예냐 의 문제 그 둘은 왜 상충돼야 하는가 알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정도는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천리 바깥에서 이게 쉽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난 이야기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다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깥에서 봐도 좀 쉽게 다가오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XSFM입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치킨 자주 사줄 수 있다면 행복이 늘어날 거예요. 부담스러운 커피값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원하는 대로 하나씩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건 평범한 일상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꿈꾸는 행복한 만원 200자 백일장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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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소고기는 등급 따지면서 왜 쌀은 아무거나 사 먹을까? 하루 3끼 밥 먹자 몸에 좋은 쌀 눈쌀을 하루 3끼 드세요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2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앉혀가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그냥 뭐 수사교본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인도에서 전 국민 국민 한두 명입니까 거기? 10억이 넘습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만큼 모두가 난상토론을 벌일 만큼 시끄러운 사건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어서 본 것 같은 사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다 아쉽다는 보는 순간 조금 자기 머릿속에서 왜곡을 하더라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맥락이 이해가 됐을 때 즉 국민적인 동의가 있을 때 이거 어 나라의 시스템상 언젠가 있을 문제인데 혹은 나에게도 그럴 때 이 사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여론상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모두가 편안하게 하는 얘기 이런 거죠. 자기 동네의 종교 탓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유교 탓 저기 뭐 인도 옆의 나라들로 넘어가면 선지자 탓할 것이고 인도에서는 카스트 탓하든지 소를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종교가 억압하는 자들의 핑계의 전당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뒤져보면 그거 종교 탓이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혹은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미명하에 뭔가 나쁜 짓을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만 그때그때 족쳐주면 되는데 종교로 도망을 가요. 신이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를 피하게 해준 장막이 되면 좋은데 신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의 범죄를 숨겨주는 장막이 되죠. 신기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교 대신에 혹은 카스트 대신에 말이죠. 지금 당장의 시스템이 어디서 왔는지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말이죠. 다시 역사 얘기로 갑니다. 일단 인도에서 여성의 사적 지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참 애매하네요. 뭘까요? 일단 인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들어가야 되는 얘기여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조금 불량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상황을 또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용어 단군쇼 단군보다 이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촌스러운 표현이죠.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말을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뭐 요즘 교과서서는 하나요? 안 할 거려. 교과서서는 이제 안 하죠. 요즘은 추세가 메스포타미에서 먼저 생겨가지고 퍼져나갔다고 하니까 4대 문명의 의미가 사실 없죠. 이제는 어찌됐든 약간 이제 저희는 케이저씨들이니까 저희가 배운 바대로는 4대 문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도는 인더스 문명의 발량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주요 문명 메스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봤을 때 인도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명의 영속성이에요.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이를테면 이집트 같은 경우 이집트 문명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집트에서 여행을 가서 이집트에서 보는 문명은 과거의 유물이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 라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 시대 종교를 믿지 않고 거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메스포타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나마 피라미드라도 살아있다지만 메스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1, 2차 걸프전을 거치면서 나만 한 게 하나도 없죠. 다 때려보셨거든요. 미군이 박물관도 도굴되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황화 문명과 관련돼서 뭘 지금 가지고 있는 DNA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화를 거치면서 자기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생겨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혁명 당시 공제의 무덤에 있는 비석을 쓸어내고 칼로 쓸고 가뭄 비석들도 세멘트 발라져 있거든요. 또 아저씨 세멘이라고 할 뻔했어. 시멘트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국은 지금 종치적인 이유 공산주의를 버리고 나서 다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공자 이런 걸 다시 복권시키는 분위기긴 한데 어찌 됐건 사회주의를 겹치면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을 가보면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과거 인더스 문명에서 나왔던 많은 부분들 이를테면 인도 여성의 전통의상인 사리 같은 경우는 인도 여성분들이 입는 한복 같은 옷이에요. 되게 치렁치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느질을 안 해요. 길다란 천을 몸에 감는 방법이에요. 옷을 입는 방법은 길다란 천으로 어떻게 조여서 몸에 감느냐 잘 달라붙게 하냐 했지 바느질을 해서 단추가 했다거나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이 인더스 문명에 있는 벽화나 그런 걸 보면 비슷한 형태의 옷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의 조각상 같은 게 있어요. 나 요가 같은 인도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시바신으로 보이는 삶의 조각들 지금도 시바신 믿고 있고 시바신의 언영들을 하다 보니까 문명이 단절되지 않고서 물론 인도도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 외침 속에서도 문명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되게 드문 문명권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서구화의 길을 걸었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전통이라는 파트를 제거하고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사회는 그냥 서양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화에서 되어 있는 사회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삶에서 전통적인 가치들이 물론 억압의 기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우리는 서구화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옷 같은 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복을 일상에서 입는다고 하는 일이 사실 드물잖아요. 한복을 입으면 신라호텔도 못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트렌드가 왔을 때 뭔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명의 영속성을 말해줄 수는 없다. 더더욱이 우리가 전통의 의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 우리의 최초의 이 땅에 생겼을 문명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는 뭐 한글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래봐야 500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다른 문명권 또 전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고대로부터 가져온 문명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들의 모습들도 크게 서구화되진 않았어요. 물론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서구화가 되었죠.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를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이라고 박정희 때 이후로 외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5천 년이나 됐고 자랑스러우니 과거는 모두 긍정해야 된다라는 약간 강요가 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긍정하지 않으면 이게 자학사관이 되는 거예요. 뉴 라이트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냥 자랑스러워 해야 하니 그 자랑의 원천인 전통도 또 얼마나 중시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문화민족이니까 우리 전통은 소중하다고 강요를 하죠. 물론 그것이 지금 민주화 이유로 많이 깨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인도같이 오래된 사회들 영속성을 가진 문명들은 전통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도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처럼 촌스럽게 침략사나 전쟁 범죄 같은 거 기록 안 하고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인도도 뭐 크게 또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이도면 당하기만 했지. 그래도 뭐 여기도 쌈못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당했다는 얘기만 많이 하는 것도 이유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좀 나오잖아요. 우리 먼저 때린 적 없다. 그렇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인도스 문명으로 내려온 유구하고 수많은 외세침에도 불구하고 버티버티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해오니 태양족의 나라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 태양족의 후손이라고 믿거든요. 전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가 가지는 그 전통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들. 여기는 종교국가죠. 세속국가이긴 한데 전통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무너뜨려 본 경험이 없는 이게 우리도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구 문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신에 그렇게 집착해서 집전을 난리를 치다가 결국 그들의 각성에 신을 벌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극복해내면서 새로운 문명을 구축한 게 지금의 근대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이걸 일종의 학문의 유행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체질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왕의 목을 따보지 않는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구체제를 끝장내본 적은 없죠. 꼭 왕 그 사람이 죽었을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무너뜨렸다는 상징으로써 왕의 목이 필요했던 거지. 그렇죠. 만후법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략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2천 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책이고요. 아따.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먼들이 이 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손희상 선생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게 그분은 약간 전통에 대해서 저점공격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전통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아시아를 다니면서. 거기는 유럽을 다니신 분 같더만. 그러니까 좀 부유해 느낌이. 그리고 또 손희상 선생의 의견을 청취자 여러분과 환타님 모두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부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도 무시하니까 말이라도 거짓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거예요. 하도 무시한다는 말은 유형과 기질이 맞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괜히 드락드락 하시는 게 아니죠 또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나는 겸손하고 올바르고 착한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책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된 고대인대 법전이죠. 마누라는 사람은 인도신화에서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인도도 대홍수신화로 세상이 끝장이 났는데 노아처럼 홀로 배를 지어가지고 생물을 다 태우고 살아남은 2세대 인류의 시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주장은 신화에서는 하는데 스리랑카를 탈출한 아니요. 그 사람은 저기 그러니까 뭐 추레굽기처럼 이를 들어서 그렇죠. 알 필요 없고 하여간 이제 12장 2684절을 이루어진 엄청 꼼꼼하고 디테일한 법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이제 칩조금법이 있었죠. 정말 소박한 사회였죠. 그거 외울 수 있는 네. 그런데 인도는 그러고 보면 이때만 해도 되게 복잡한 사회였나 봐요. 그러네요. 법이 2684절 라는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요. 시시콜콜죠. 요즘 법이죠.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때도 사신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에 대한 규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촘촘하게 있습니다. 들으시면 이제 되게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부는 잔인하고 이부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자에 대한 규정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남성을 탁하시키는 것이 여자의 본성이에요. 아 이게 만후법전에서 종이 내리는 여성의 본성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이슬람에서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남성을 타락시키기 위해 존재해요. 심지어 여자 여성들은 이 세상에 우매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현자까지도 애욕과 분노의 힘으로 굴복시켜 악의 길로 이끌어요. 이건 이건 성서의 루시퍼 정말 여성은 위대하죠. 취급이네요. 여기서 개드립을 치자면 현자타임에는 그래도 애욕과 분노의 힘이 생기지 않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전 원래 이게 세상의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라는 건요. 그거를 집대성해서 자기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을 만큼 찌질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찌질한데 힘은 있어요. 이게 문제지. 책을 언제나 하고 싶은 거예요. 한참 체이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책을 쓴 것 같다. 옛날에 체이면 우선 생각이 많아지긴 하죠. 가체인 따끈따끈한 만우가 책을 쓴 것 같다. 왕과 대신 협의할 때는 바보 벙어리 맹인 동물 고령자 여성 야만족 병자 불구자는 일단 제외해야 된다. 특히 여자를 제외해야 된 이유는 여자는 협의된 내용을 퍼끼고 다닌다. 갑자기 내가 생각나지? 그죠. 아직 환타를 못 받는다. 이게 만우가 철이 없다. 인간관계가 좋네요. 수천 년 후에 환타라는 자가 나타나서. 여자는 여자는 비록 여럿이고 청렴하다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진짜 이건 내 이론을 믿으세요. 정치야루. 가체인 놈이 쓴 거다. 참네. 복수심으로 가득한데. 이거는 정말 요즘 여성분들들은 화낼 내용이죠. 아니, 뭐로 화 안 됩니까? 여성은 남성의 용모를 따지지 않으며 연령도 개의치 않는다. 비위가 그렇게 좋아? 모두가? 용모가 좋던 나쁘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 뭘 소리야. 이 세상에서 여자들은 아무리 주위에서 단속해도 남자에 대한 열정, 변덕스러움으로 남편을 배반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지금 대본을 보면 아직 한참 더 나 봤어요. 좀 근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읽지 말까?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베다와 함께하는 제식 의뢰의 권리가 없음이 정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서는 베다와 관련된 제식, 제사 같은 게 사람이 대하는 권리예요. 사람은 이걸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여자한테 제사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여자는 우우머니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인식 같은 겁니까? 인간의 도리 같은 거예요. 인간의 도리. 베다를 학습하지 않은 자는 수들어와 같다라는 말 있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수드란 천민이거든요. 고대 인도인들은 인도가 환생에 대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드라와 천민은 환생하지 못해요. 불재생족이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그 다음에 브라만과 크리샤트리아, 바이산은 환생을 하기 때문에 재생족이라고 하거든요. 수드라와 불가족 천민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인도 관점에서는. 여자가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여자는 출산을 위해서 남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의 이유입니다. 진짜로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생리를 그냥 흘러보내는 걸 죄악시 여겨요. 완벽한 여성은 늘 가임 상태인 거죠. 임신 상태인 거죠. 월경 중인 여자는 월경이 끝난 후 목욕함으로 청결해진다. 그래서 목욕은 그냥 목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목욕이에요.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거. 죄를 씻기 위해서. 생리 월경 자체가 죄예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거가 흘러보내는 거니까. 출산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또 월경은 죄예요? 그러니까 월경을 계속 임신이 돼야 월경은 안 하잖아요. 매번? 응. 기계처럼. 자. 이제 브라만의 덕목이에요. 브라만은 천민, 월경 중인 여자, 범법자, 출산 후 10일 미만의 여자, 시체. 이런 것들 접촉했을 때는 목욕을 함으로 청결해진다. 이것도 죄를 짓는 거죠. 여자, 월경 중인 여자를 만난다거나. 심지어 출산 후 10일 미만. 그러니까 출산을 한 상태에서 여자는 되게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그니쁘자라고 해가지고 향을 태운 불이 있으면 거기다 내부음을 쐬어가지고서 살균 과정을 거쳐요. 그런 걸 지금도 해요. 그래가지고 지체 높은 집 가면 전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가슴 대접을 해주다가도 제가 귀가하면 이제 집 안 식구 다 모여가지고 그 짓하고 앉았어요. 사일균. 환타를 만났으니까. 외국인 천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중간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듣고 계신 이 내용은 환타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만호법전이라면. 머릿속을 뒤져보면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꺼낼 만큼 우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잠원이 전통처럼 인도에서 현재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도의 현재형 문화소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현재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죠. 그런데 시골로 가면 이게 좀 더 경전화되고 교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남부 델리의 성폭행 살인사건이 여론화되지 못했겠죠. 공론화되지 못했겠죠. 정욕이 거세게 일더라도 월경적인 아내와 성교를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월경의 더러움이 가득한 아내와 성교를 하면 그 남자의 지력과 위력과 체력과 시력과 수명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월경의 더러움이 가득한 그녀를 피할 때 그 남자의 지력, 위력, 체력, 시력 및 수명은 증가한다. 무슨 캐릭터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에서. 법전의 이런 캐릭터면 가지고 플레이할 수 없죠. 너무 제한적이니까요. 아니 근데 너무 2000년 전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에서 이런 경우 이게 좀 확대돼가지고서 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스님 앞에 선다거나 불교 승려 옆에 가 있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요. 그래가지고 버스 같은 데 있으면 혼잡하니까 스님 옆에 여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은 특히 그런 룰을 모르니까 그럼 현지인이 와가지고 떼나요. 저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시아라는 거에 되게 천착을 많이 하잖아요. 아시아가 가진 전통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많이. 아 그럼 그 인도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연결되는 지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쇼킹 아시아에 나오는 그 이상한 내용 그거까지는 아니고 환타님의 입을 덜더러 펴드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거나 젊거나 혹은 늙거나 여자는 어떤 것도 독립해서는 안 된다. 비록 가산호동을 한다 해도 어릴 때는 아버지 젊을 때는 남편 남편 죽었을 때는 아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자는 독립을 원하면 안 된다. 아버지 남편 아들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안 된다. 최근에 금호타이어에서 컴퓨터 고장 나면 오빠 전국 갈 땐 아빠 이런 광고 내보내다가 욕 직상에 본 거 생각나네요. 아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되게 멍청하잖아요. 그런 광고 다음 경고는 유면상 PD께서 교대로 어디요? 남편이 비록 손깔이 못 돼도 아 이거 읽으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비록 성깔이 못 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좋은 자질이 없다 해도 정절을 지키는 건 아내에 의해서만큼은 항상 신처럼 섬겨져야 한다. 남편을 섬김으로 그녀는 죽어서 영화를 누린다. 정절을 지키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짓말이 붙어있죠. 이 개고생을 하면 죽어서 영화를 약속할 수 없는 거 약속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더 이것도 골대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이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는 일. 이쁜짓만 해. 이게 번역이 정확히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 썼던 사람들도 그걸 여성들이 싫어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 그렇죠. 다행히 알고 있어. 아니까 이런 거짓말 막 갖다 붙이지. 확실히 차인 거 확실한 것 같아. 너무 찌질한데. 누가 또 읽고 또 읽어주세요. 남편이 먼저.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다른 남자의 일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죽도록 참고 견디며 자기를 억제하고 정절을 지키며 오직 죽은 남편 한 사람만을 섬기는 아내로서 살아가야 한다. 남편을 배반한 아내는 죽어서 자칼로 태어나며 또한 죄에 따른 역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인도 숲속의 자칼들은 주로 역병을 당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네. 뭐 이제 오타가 많아서 제가 읽을게요. 남편은 증오심을 품은 아내를 1년간 기다려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증오심을 품으면 일단 1년은 나도 버는데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녀에게 준 물건을 빼앗고 동거를 끝내야 한다. 여자가 방탕한 남편 아내가 방탕한 남편 술주정권 남편 혹은 병든 남편을 무시할 때에는 장신과 소지품을 빼앗고 6개월간 유기해야 한다. 유기해요? 네. 유기?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내다 버린다고요. 아내가 술을 마시거나 반항하거나 병이 들거나 아유 골대죠. 병이 들어도 안 돼요. 낭비가 심할 때는 다른 여자로 바꿔야 한다. 바뀐 아내가 만약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녀를 연금시키거나 가족 앞에 버려져야 한다. 이건 친정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생활 방식을 하는 브라마는 동일한 신분의 아내가 죽으면 화장해줘야 한다. 장례식 후 죽은 아내에게 재활 바친 후 재혼해야 한다. 이게요. 한심해하거나 화를 내기가 어려운 게 재밌죠. 그러니까 법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찌질함에서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라마니 크르샤티라를 죽이면 살인보상금으로 숫소 한 마리와 암소 천마리 바이샤를 죽이면 숫소 한 마리와 암소 백 마리 수두라를 죽이면 숫소 한 마리와 신암소 열 마리를 줘야 한다. 하지만 여자를 죽이면 신분에 따라 브라마니 여자는 가죽자로 크르샤티라 여자는 활 바이샤 여자는 염소 수두라를 죽이면 양을 주면 된다. 수두라만 못하죠. 교환가치 교환가치 비죠. 교환가치에 대한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왜 이렇게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2,800몇 조죠. 얼마나 심플한 사회예요. 고조선은 10조금법 끝. 오랜 역사의 영속성은 인도 사회를 어느 것보다 전통기반 사회로 만들었고 심지어 이런 만후법전 내용을 보면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생활에서 법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만 일종의 도덕률처럼 적용은 되고 있어요. 원래 젊은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건 그 사회의 도덕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좀 더럽다고 생각돼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요. 근데 환타님이 안 읽으신 게 두 개 있어요. 그걸 뭐 또 굳이 꺼내줘. 저는 이거 아까워. 만우는 세상을 창조할 때 여자들에게 침대, 좌석, 좌석, 장식품, 애욕, 분노, 부정, 적대심, 그리고 악행을 배분했다. 소녀, 젊은 여자, 학식이 적은 자, 바보, 비탄에 빠진 자, 청정한 의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의의 헌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간에 모두가 참여하는 제리에 의해 뺀다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수드라와 여성을 모두 동일시했다. 다른 종가에서 좀 더 심하게 하는 얘기를 좀 인용하자면 만옵전에서 여자는 유혹하는 악한 존재로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는 악 그 자체고요. 남자는 선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주 원시적인 철학의 형태로 되는데 볼록한 건 선이고 오목한 건 악이 돼요. 성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흰 것은 선하고 검은 것은 악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딱 한 번 선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볼록한 가슴으로 흰 젖을 매길 때 여자는 선해져요. 지금 얘기 꾸미신 거 아니죠? 거기 나오는 거예요. 참아 쓰지 않은 진짜요. 이게 지금 화를 낼 수 없어요. 이건 화낼 내용은 아니죠. 마음의 병을 앓는 찌질한 친구가 쓴 책이에요. 물론 만호법전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남편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을 행한 자들은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법준이 다양한 옛날에 보면 요즘은 뭘 쓰면 그나마 일관성을 맞추는데 옛날 영감들이 써놓은 건 일관성이 없잖아요. 법이 서로 상충되죠? 성경만 봐도 얼마나 상충돼요. 그 수많은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를 빠시는 골수 지지자들은 지금 만호법전이 오늘의 이런 방금 말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도덕위를 제시하고 있다. 강간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냐. 얼마나 완벽한 법전이냐 하면서 이쪽만 인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서로 상충되는 2000년된 책 말고 좀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그다음에 판차야트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인도는 현재 인도 공화국이 인도 역사상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무굴 제국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브리티시 인데아 시절만 하더라도 지방 말단까지 행정관료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브리티시 인데아 시절 같은 경우는 영국인이 11만 명이 인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인도인구가 6억 5천만이었는데. 그 공무원 가지고는 코에도 못 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골에 있는 사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한 번 있어요. 인도 시골 남북 남부에는 정말 시골에서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 있는 농부가 저한테 쓰고 오더니 아 영어는 어서 배웠는데 쬐끔 해요. 아 you are england people 딱 이러는 거예요. 영국인이냐 영국인이냐 이북 사람이요? 거기 영어가 그래요. 영국인 아니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아메리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종구문을 못하는 건가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인종도 처음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알기로는 과거에 자기 나라를 영국 사람이란 사람이면서 지배를 했다는데 내가 본 적은 없고 저게 영국 놈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도 처음 봤다. 그러니까 시골이 그 정도예요. 이 시골 내려가면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지방 단위로 가면 이제 수천 년 동안 인도는 마을 자체가 이루어졌어요. 영국인이 다스렸으나 영국인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너무 크죠. 일단 나라가. 그런데 무굴 제국만 하더라도 무굴 제국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도 식민지였어요. 그때도 이제 모르는 거죠. 얼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 단위는 수천 년 동안 판차야트라고 하는 마을 회의? 마을 의회? 마을 공회 같은 곳들을 혹은 신라시대의 촌주? 향촌에? 이 상태로서 1948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 시골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들이 입법사법 행정권을 모두 관할을 했죠. 이장님 맘대로 다 이장님 맘대로 다 이장님이 브라마 출신 이장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 협의회이긴 해요. 5인에서 11인으로 11인으로 이루어진 회의책이긴 해요. 5인에서 11인이 모두 멍청할 가능성이 얼마라도 없습니까? 다 브라마니까 집안 사람들이죠. 네. 사실 또 시골 내려가면 그 마을의 브라마니라는 거는 같은 시족 집단이에요. 그렇겠죠. 그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양반들 보여가지고 이거 얘기도 하면 되겠구나. 카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이 카스트가 성씨야 성씨 그냥. 안동 김씨. 우리 안동 편을 하면서 안동 김씨가 당선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동 김씨와 같은 비베디라는 카스트가 있으면 이게 그 마을에서 행세께나는 브라마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방지충 마걸피는 천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보경장 이후로 어쨌든 반상이 철폐됐죠. 홍전이 거치면서 섞이고 이러면서 인도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이 카스트라는 게 그냥 시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카스트는 우리가 교과서서 배우기는 4개, 5개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이걸 잣띠라고 그래요. 잣띠가 성씨 라는 뜻이거든요. 3천 개 정도 성씨가 있고요. 브라마니 안에서도 양반이라 하더라도 안동 김씨 경주 김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순위가 있어요. 등급 매기기 시작하면 소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그들 중에 시족의 후손의 후손들이 같은 성씨죠. 계속 동네를 다스렸다. 마하트마간디만 하더라도 이 판차야트를 정국적으로 활성화해가지고서 이걸 지역민주주의 기반으로만 이해를 했고 이게 마하트마간디는 목가적 평화주의 국가를 원했거든요. 약간 낭만주의적 관점이 많았는데 마하트마간디만 판차야트를 활성화시키는 게 인도가 인도식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48년도에 인도 공화국이 생기고 나서 말단으로 행정관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지방권력하고 충돌할 거 아니에요. 지금만 해도 시골 내러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토호라는 시작들이 존재하면서 이것이 행정관료들과 충돌을 하잖아요. 당연히 인도도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힘을 해결하지 않고 타협을 해요. 그러면서 199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판차야트를 가장 말단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식화시켜버려요. 법이 원래 그 동네를 지배하던 시족이 계속해서 그 동네를 지배해도 되도록 인정해준 꼴이 될 수도 있네요. 대신 조금 개선은 이루어져요. 주민특표를 통해서 판차야트 공의회에 일종의 의원들을 뽑게 만들어놓는데 사실상 인도에서는 이게 좀 힘든 게 실제로 인도 내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마디아프라제시라는 주가 있어요. 인도 정부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디아라는 가문이 왕을 해먹거든요. 대대로 인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왕들이 권한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을 내놔고 나서 이 왕족이 바로 정치인이 돼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우리 마하라자를 당연히 거번호로 보내야지 누구를 뽑아 이러면서 투표로 그 왕족을 뽑아가지고 올려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긴 하죠. 1인 1표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독재자의 자식 한 명밖에 안 뽑았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추대네요. 그런데 반대로 대신 1인 1표다 보니까 천민들이 모여있는 지역구가 선거구가 천민 위주로 가했다면 여기서는 천민 대표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례들도 많긴 해요. 법적으로 열려는 있다? 공신형 확보하면서 판차야트는 과거와 같이 입법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진 못하지만 마을 기초의회 정도의 권한은 가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골로 갈수록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전통을 전하는 판차야트 정부에서도 인정한 이 조직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경전 중에 하나가 만후법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전화하거나 지자체 더 상위 지자체에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결을 하죠. 법전 가져와 이러마. 내 와이프는 알고 보니 불교라구나. 처벌하고. 그렇죠. 좋은 책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5년 8월에 한번 우리나라도 발칵 뒤집어졌으면서 인도의 야만성 이러면서 보도가 됐던 건데 불가초 천민인 남성이 바이샤 계급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트라는 카스트에 있는 여성과 눈이면서 도망을 가자 마을평리회가 연좌를 적용해서 불가초 천민 남성의 여동생 둘을 윤관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여성이 마을을 도망쳐서 인도 대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마을평리회가 바로 이 판채아트예요. 그리고 그들의 윤관형을 내린 근거가 만후법전이에요. 아까 읽어준 거 말고 더 나쁜 것도 꽤 있군요. 정말 진심으로 화낼 만한. 그거는 여성에 대한 정의였고요. 형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네요. 그건 더 골치 아프겠네. 여성을 이 모양으로 정의해놨으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통의 아이러니이자 전통이라고 불리면 우리가 수호하려는 가치의 실제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좀 극단적인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지역으로는 더한데 진짜 많아요. 파키스탄에 유명한 판결이 있어요. 영국인 여성이 산악 트레킹을 자전거를 하다가 무슬림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파키스탄 쪽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 여성이 좀 당찼죠. 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걸 후원을 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자전거 값을 물어줘야 된다. 왜?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쪽 남자가 일단 여성의 자전거를 부셔서 도망가지 못하게 성폭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이킹하려면 여성의 옷이 쫙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남성을 장악했다는 거죠. 유혹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입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서 성폭행을 해도 되지만 그다 자전거를 부시는 건 너무 심하다. 자전거 값을 물어줘라. 그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이거 아주 유명했습니다. 대법에서 뒤집히지 않았으면 삼심이 모두 같은 소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알겠습니다. 15년 된 얘기긴 해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15년 전이 결코 과거가 아니에요. 보면 또. 그렇죠. 오늘날의 비슷한 우리가 생각하는 15년과 좀 다르죠.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인도문은 또 그쪽에 비하면 많이 서구화됐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런 비롯 속에서 인도인 여성에 대한 억압. 억압이라는 표현도 사치스럽죠. 나쁜 관습과 전통들이 무척 많죠. 또 하나 따지면 다우리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건 지참금이라는 뜻인데 만후법전에서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인 여자 결혼을 할 때 여성이 집, 차, 혼수, 돈 약간의 생활비까지 다 가져가요. 남자는 뭐예요 그럼? 몸만 갑니다. 지참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우체국장이고 딸만 셋을 뒀는데 여성이 재앙이 확은인 이유가 이 지참금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현대인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딸만 셋이 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기둥뿌리가 빠지는데 인도는 정말 결혼하려면 집까지 다 여자가 해가야 되는데 한숨만 쉬는 아버지보다 못한 딸 셋이 동시에 펜의 목을 매서 죽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이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로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부잣집에서 생기는 이유.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법전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 남자 24세, 여자 8세. 이거는 법전이 소화성애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섹스는 생리 이후에 해야 됩니다. 법전에 의하면.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여자가 천연성을 가지고 순결할 때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리 이후에는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마누께서. 여러모로. 실제로 여아에 대한 조혼은 지금도 인도의 학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모로 길들이기 좀 힘든 편인 가축에 대한 매뉴얼처럼 써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다우리를 부족하게 마련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여성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도 아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든 일 때문에 아는 애인데 자랑해요. 아내를 죽였다고요? 자기 마누라 두 명 죽였다고. 저도 제주신에 미친 놈이 하나 있어요. 돈을 조금 들고 왔다고요? 좀 들고 와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알게 되는데 얘를 신고할 수 없는 방법이 너무 안타까워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현대의 인도 헌법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당연히 맞죠. 암암리에 경찰 해장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그와 관련돼서 2013년 일본 교도통신 기사의 일부가 있어요. 이거는 UMC께서 읽어주실래요? 이게 누군가가 쓴 글 같네요? 일본 교도통신 기사입니다. 방금 아내를 죽였다. 경찰을 매수해놨으니 당신들이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형무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금방 나온다. 수도 뉴델리 교회의 한 마을. 38살 아내의 몸에 염산과 등유를 뿌린 뒤 태워 죽인 40살 무직의 남편은 1월 중순 아내의 친정에다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60대 시어머니와 10대 후반의 아들이었다. 이들 부부는 91년에 결혼했다. 남편은 다우리가 적다며 이렇게 표현해야죠? 다우리가 적다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를 한 친정아버지는 결혼할 때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현금 50만 루피를 들려보냈다. 그런데도 폭력을 휘둘렀다며 비난했다. 아내가 친정으로 쫓겨간 적도 자주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찾아와 데려갔고 다시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친척들은 이혼을 권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참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법상으로 다우리는 현재 금지예요. 1961년도에 다우리 금지법이 제정됐고요. 이때 처벌조항이 없었죠. 최근에 아주 가벼운 벌금형인 처벌조항이 생겼고요. 아니 돈을 크게 받는 일에 대해서 금지를 해놓고서 가벼운 벌금형을 처하는 건 일본에서 이번에 헤이트 샤우팅 금지법안인데 처벌조항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우리는 살인 사건이 엄청나요. 그래서 2011년에 공식 보고된 게 8618건이에요. 그런데 경찰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라는 환타님의 진술이 맞는 진술이라고 보면 신고한 데는 몇 배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지자 인도에서도 이제 결론으로 10년 이내 이전에 부인이 죽으면 무조건 이권해가지고 들여다보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인도 경찰이 바빠요. 일단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인구 대비. 다른 나라를 비해서 적고요. 실제 통계에서도 인도 경찰이 30%는 정치인 경호 같은 외부의 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없는 경찰력이 더 부족해요. 이거는 현지 가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한국에서 요즘 쓰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 단어 이 나라의 모든 신랑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정도의 차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어떤 거요? 우리랑 비교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해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왜냐하면 작동원리,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필요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건 똑같죠. 이젠 없다고 하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종종 벌어진다고 수근수근하는 싸띠라는 제도가 있어요. 뭡니까? 이건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같이 순장당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만우법전에 나오고 정전한 여성의 의무 같은 거죠. 만우 이 새끼. 신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무굴 제국에서도 금지를 했었고 영국도 금지했었는데 역시 전통의 힘은 위대하죠. 최근에 국제 뉴스에 잡히는 건 1999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내려가서 이렇게 좀 수소문하면 수근수근하면서 해요, 다. 잡진 않죠, 옛날처럼. 가장 유명한 사건은 87년도의 루프카나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인도 서부 라자스탄 지역에 사는 여성의 이름이 루프카나르인데 남편 조혼을 했는데 16살 때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델리 대 학생이었어요. 남편은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하고 바로 델리로 다시 학업을 하러 갔는데 3주 후에 죽어요, 사고로. 얼굴도 모르는 딱 하루 본 남편이 3주 후에 죽었고 이 남편을 화장하는데 루프카나르가 같이 순장을 당합니다. 이거는 인도 전국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공개적인 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싸띠하겠다고 공개하고 했어요, 그냥. 그런데 증언이 엇갈리는 게 이 여자한테 마약을 매여가지고 사실은 불에 묶어놨다. 여자는 고통스러워 죽었다라는 것과 웃으면서 남편에게 들어가 남편을 끌어안고 죽었다라는 두 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저는 입장에 따른 목격자의 증언이 주어지는 거죠. 자기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물을 바치는 경우에 이건 옛날의 기록들에 대한 기억입니다만 제물을 바치는 경우에 종교적인 의식이든 그게 어떤 형태든 보통 약 처리를 좀 나쁜 말로 약 처리를 해놓는 거는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약을 투여해놓는 것은? 사람 죽는 것 중에 화장이 제일 아프대잖아요.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약의 힘이어도 힘들죠. 어찌됐건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싸뛸 여자가 하잖아요. 그럼 그 여성은 그 즉시 여신이 됩니다. 여신이 되면 뭐가 생길까요? 뭐가 돼요? 사원이 생겨요. 사원. 그러면 이 용감한 행위에 사람들이 기부를 하겠죠. 친정과 시집은 떼돈을 법니다. 원래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나라 열련문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망이 조작되듯이 어찌됐건 이거는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이 명예는 곧 돈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꼭 타이틀 미망인 할머니들이 와서 인터뷰하면서 나도 싸디를 했어야 되는데 싸디를 못해 인생의 한이다 이런 식의 그게 예의의 발언인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확 죽어버려서 되는 데 같은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전통에 근거한 일종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여 2012년 12월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연인원 12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저도 당시에 인도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죠. 왜냐? 이거는 이들에게 일상이었거든요. 이들은 왜 분노했을까 하는 당시 저도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비슷한 생각을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 수천 년간 있었는데 바뀔 세대가 오나 봐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이 바뀔 세대가 오면 그 세대가 수십 년을 참아요. 그러다가 제가 통풍 발작 오듯이 어느 순간 발화 좀 가끔 기침하듯이 넘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수천 년어치 화를 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 닭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못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유래 성분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요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어떤 문명은 어떤 문명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 정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을 따라가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마음대로 떠들었습니다만 AD 2000년 AD 2000년 일요일에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 날 월요일 몰뉴스라는 타블릿 종이 신문이 이 사건을 특정으로 보도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려드렸습니다 경찰서에 계시던 기자분께서 잘 캐치를 하셨죠 이건 정말 잘 캐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여성들에 의한 첫 집회가 조태식 입원하고 있던 병원 일대에서 벌어집니다 초기의 시위는 침묵 시위, 헌화, 촛불 등으로 아주 평화로운 양상을 보였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을 쏟아지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집니다 그 얘기도 내일부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의 막말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12월 21일, 한국에서 2012년 12월 21일쯤이면 한국에서는 이틀 전에 벌어진 대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 시점이죠 그 알시 10회 하던 때네요 그 시절 인도에서는 수도 대리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군 진격투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나와라가 나오네요 네, 한방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대생 위주라 여주의 집회였고 학생 위주여서 경찰들이 우습게 봤는데 1차, 2차 저지선이 뚫리고 시위된 대통령군 코아까지 진격합니다 결국 경찰이 살수차와 체류탄을 동원해서 해산에 성공을 하죠 이게 한국에서 집회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고작 수천 명이 경찰을 잡았어요 이거는 경찰이 적었든지 아니면 시위대가 엄청난 베테랑들이거나 일당되게 용사들이 너무 허가한 사람들이었든지 근데 차벽이 없으면 경찰이 밝히게 찐 거는 일종의 김하전 중심의 중앙 돌파를 하면 뚫러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저는 환타님의 의견을 좀 더 상석에 얹어놓고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대통령군이 있는 곳이 전문시군 대통령군이 있는 곳이 라즈파트라고 하는 과거 영국 총독이 살던 데죠 여기가 우리나라 기준의 대로를 보면요 대로가 아니라 여의도 광장 한 5개 정도 붙여놓은 것 같은 넓은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길이긴 해요 근데 길과 공간이 있고 델리가 평야지잖아요 그 사이에 광공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건물의 끝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종로라고 생각하시는데 세종로의 폭이 한 6배 넓다고 생각하는데요 뚫는 게임하기에는 뚫기 되게 쉬워요 거기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면은 광공서 지역을 통과하고 지금의 광화문 자리 정도가 박태통영궁이에요 청와대처럼 뒤에 있지도 않고 동영상 보면은 대통령군을 인도해서 라즈브라파티바반이라고 하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라즈브라파티바반 바로 정문 앞에서 물포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날 이제 22일 토요일날은 다시 이제 2차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군 진격투쟁을 벌이고요 이날 뉴델리 지하철은 무려 7개 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를 진행합니다 7개 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 시내에서 아예 다 무정차 통과 우리는 광화문만 앉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몇십만 명이 모였을 때도 광화문 한 개 정도 무정차 했었는데 동대문서 서대문까지를 무정차 한 거예요 거의 그러네요 거의 시내 전체에서 지금 이 문제를 통제해야 되는 경찰 병력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걸 뜻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21일 집회는 스케치를 했는데 22일 집회가 본격적으로 될 때 취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 한국의 대통령 선거 패배로 낙담을 해서 아 낙심 중이었다 네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델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거대 여당이 이러면서 취재 못하셨다 개인적으로 큰 실수를 했죠 그 놈의 대통령 선거 진짜 시위는 조띠싱이 사망한 12월 29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2013년 인도 국가적인 새해 축하 행사가 아예 취소됐고요 새해 축하 그러니까 무슨 이게 취소될 정도의 상황이 보신가 타장이 취소된 거죠 쉽게 말해서 거의 정부가 느낀 공포는 내전급인 거예요 정월 초하루 수천 명의 시위대가 다시 뉴델리 중심간인 코너플레이싱 근에 모여서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벌입니다 당시 일단 시위대 요구는 엄벌주의이긴 했어요 인도 중앙정부는 그 사이에 뭘 했냐 델리 주정부는 12월 24일 델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인사 2명 즉 경찰 컨트롤러 담당자랑 교통경찰 담당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처음 피해자인 카펜터 목수 아저씨에 신고를 씹었던 사람들이 몽땅 직위 해제를 당하죠 이 성폭력 및 살인사건과 관련돼서 이걸 처리했던 사람들의 다 직장이 날아갔다 사실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비하면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빠르고 필요한 걸 한국에 비하면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째 당시 여당의 실권자였던 소니아 간디 여사가 조태생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만 역시 사진 찍기 쪼라는 비난만 가정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위대는 뭘 요구했을까요? 되게 요구조건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위를 할 때는 보면 10개쯤 걸잖아요 대부분 10개, 12개, 20개씩 종합을 거는데 요구조건을 딱 두 개로 압축을 해요 첫 번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원의 신설입니다 이건 이제 신속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서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형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 법원이 왜 중요했냐면 당시 인도 상황이 2012년에만 델리에서 강간사건이 706건이 신고되는데 이 중 유죄를 받은 게 단 한 건이에요 참고로 델리에서 2회 벌어진 강간사건 신고율이 560건이라는 도큐멘트가 있고 706이라는 도큐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선택했는데 560건이라는 도큐멘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슈화 되자 그리고 중요한 건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은폐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퇴징 사건이 여론화되면서 언론들이 계속 며칠째 때렸을 거 아니에요 성폭행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끄집어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랬죠 언론들이 막 델리는 강간의 수도인가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기사 이게 뭐 우리 이야기 준비된 데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의심을 해보면 전통적인 종교의 서에서 받아온 문화소로 인해서 언론이 그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네요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자극적인 기사로 내보내고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한국도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찍는데 우리는 피해자한테 공격을 하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찍어내죠 자극하려면 언제나 여성만 묘사하잖아요 피해자는 피해자는 여긴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데 이 자극적인 기사의 최종 타겟은 정부예요 다른 거죠 다르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드를 칠냐 칠 수가 없네요 잘했네요 네 잘했어요 그러네요 단 한 건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이 이슈에 대자 너도나도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인도는 가정 내 가족 간 성폭행은 정말 심각해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네요 내가 보니까 이 성폭행사 사건 신고가 급증합니다 2012년 12월 16일 사건 당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 약 19일 동안 데일리에서 성적 괴롭힘 501건 강간 신고 60 사건이 접수돼요 그런데 이 중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 조사를 한 게 4건입니다 이때까지 이지라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년 동안 706건이 신고된 강간 사건의 숫자도 극히 적은 일부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특별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얘기는 해당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전수처리를 요구한 겁니다 신고를 한다든지 경찰이 출동하는 비율도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우선 재판 한 번 하면 4년 운영 걸린 나라니까 1년 안에 신속 재판 처리를 하고 이 사건을 전수해달라는 거죠 성폭행과 관련된 얘기들을 두 번째 요구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였습니다 당시 인도의 형법은 강간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라고 안 할게요 강간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강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했던 대로 이게 법률 조항은 있지만 일단 유죄율이 형편 없잖아요 지난번에 저랑 재판했던 버터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석방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현실적인 요구예요 형량을 높이는데 형량을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유죄율이 낮다 그러면 특별재판부 신설해가지고 모든 사건을 들여봐달라 되게 정확하게 이 사건이 줄도록 엄벌에 처하라는 요구 조건을 두 가지로 압축한 거죠 특수 피해자에 대한 재판은 따로 시간을 당겨달라 시위 초기에 이 사건에 항의에 동참한 모든 세력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요구 내용을 압축해냈다는 게 정말 시위대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깔끔하게 요구를 관찰을 시켰어요 두 가지 모두 관찰했거든요 사실 1월부터는 대학생 조직부터 요가하는 보수적인 힌두교 만세 이런 아저씨들 같은 경우도 야 만호법전에서는 저런 새끼들 죽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시위에 동참을 해요 당연히 여기서도 현장에서 싸워대죠 입장이 다르니까 페미스트 조직하고 요구하는 할아버지들하고 어떻게 입장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무시하고 그러긴 했지만 최소한 구호는 같이 외쳤고 합의된 최소한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데는 모두가 룰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보수적인 세력들의 지지까지 끌어낸 거죠 이건 되게 큰 승리의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많은 수정하는 재정파들의 입장은 다 달라요 그럼 이 모든 재정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단 하나 둘 셋 넷 정도의 요구 조건만을 내걸어서 1단형 관찰해놓고서 이거 이겨놓고서 또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되게 현명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인도에서는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즉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인데 이때 이미 인도 정부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종신형과 사형을 포함한 형량 강화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 내무장관과 델리정찰 총수가 이 내용을 다시 언론에 재천명을 해줘요 그리고 2013년 3월 정말 인도치구 빨리 움직였어요 3월에 관련법이 통과됐고 4월 인도 대통령 프라남 모케레지가 서명을 하면서 개정형법은 발효가 됩니다 넉 달 만에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가서 싸운 거 생각해보자고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오늘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쓸 수 없는 말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는 조심스럽긴 한데 이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회에 모일 수 있도록 요가협회의 어르신들까지 다 모일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내는데 크게 공헌했던 미디어 그리고 거기에 밀려서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법을 석 달 만에 바꿔낸 정부와 입법기관 모두가 다 한국에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죠 모인 시민들만 있었죠 그것만 갖죠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렇게 달랐다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그 뒤에 2013년 3월에 법이 통과가 됐으면 빠르게 통과가 됐으면 여전히 여론이 식지 않았을 상태잖아요 한국은 언제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식기를 기다리잖아요 실제로 여론은 식게 돼 있고요 여론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눈빛들까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인도 사회는 변하긴 변했겠네요 그 이후에도 더 그 이야기를 내일 다시 인도 안타님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반복드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이랑 상관이 있는 얘기다 싶으면 상관이 있는 거고 아니면 강 건너 누군가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불이야기입니다 주말 이 시간에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룡의 PD와 김상주 엔지니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인도 안타님도 묶어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